하루 두번 30분이면 잠이 솔솔 오는 슬리피 솔 해보셨는지 모르겠어요? 당연히 해봤죠. 요즘은 그냥 아예 숙면을 취해. 이것은 못 잡니다. 뒤척 뒤척. 그러면 이제 잠의 질이 많이 떨어지지 않겠습니까? 내가 한 가지 더 팁을 줄까? 뭐죠? 그걸 딱 써. 그 다음에 최준영 박사의 지구본연구소를 틀어. 그러면 10분 안에 자. 그게 그렇게 졸린 콘텐츠인가요? 아니 아니. 묘한 그. 말씀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아니 그러니까 진짜라니까. 저는 다 끝나면 딱 졸리던데 중간에 그렇게 주무신단 말이에요? 20분. 최준영 박사의 지구본연구소도 많이 청취 받아야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박병창 부장님 모셔야죠.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이제 한 주에 또 마무리 금요일 됐습니다. 자 오늘은 또 어제 시장부터 한번 살짝 보면서 가야 되겠죠? 네. 엔비디아와 인텔로 인해서 시장 전반적으로 좀 살려냈습니다. 나스닥이 14,000포인트 위에 올라섰다가 조정 하락이 어저께 있었죠? 그냥 어제 아침에 끝난 시간이에요. 그런데 오늘 새벽에 나스닥이 1.93% 올라서 14,191포인트까지 다시 올랐습니다. 엔비디아가 9.82% 올랐고 인텔이 6.94% 올랐습니다. 그와 함께 마이크론 테크놀로지가 3.4%, 필라리아폐 반도체의 수가 5.1% 오르면서 전반적으로 시장을 끌어올렸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왜 이렇게 올랐느냐. 인텔이 청문회가 있었습니다. 반도체 지원법 때문에요. 바이든 대통령과 인텔에서 인텔 CEO가 지금 미국 의회에 반도체 지원법 압력을 계속 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의 반도체가 기대가 된다라는 부분들이 반영이 됐는데요. 그 와중에 인텔 CEO와 엔비디아에서 인텔의 파운드리를 이용해서 반도체 생산을 거론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양 주가가 9%, 6%까지. 그러니까 엔비디아가 인텔의 파운드리에서 만든다고요? 네. 앞으로 그럴 가능성에 대해서 언급을 시작했습니다. 이 부분은 좀 이따 다시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반도체 쪽이 올랐지만 우리나라의 삼성전자, 하이닉스한테는 이게 꼭 좋은 거냐. 장기적으로 위기이지 않겠냐라는 분석들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더불어서 주간 실업시장 청구 건수가 18만 7천 건으로 발표가 됐는데 매주 발표가 되는데 오랜만에 말씀을 드리는데요. 왜 오랜만에 말씀을 드리냐면 1970년 이후에 최저라고 합니다. 69년 이후. 강한 고용시장. 거꾸로 얘기하면 구인난인 거죠. 지금 구인난인 거죠. 그래서 강한 고용시장으로 인해서 연준이 금리 인상하는 부분으로 인한 경기 둔화는 없을 것이다. 이런 것들이 반영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다우도 어제 1% 오르고 S&P 500도 1.44%까지 오르는 모습을 나타냈고요. 이러이러한 지표들로 인해서 연준 의원들은 매파적 발언을 지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제 수익률은 계속 올라가고 있습니다. 10년 만기 국제 수익률이 2.37% 2년 만기는 2.1%까지 올라왔습니다. 두 가지죠. 하나는 금리 인상 5월에 대한 얘기들이 계속 나오면서 국제 수익률이 올라가고 있다. 또 하나는 반도체 지원법 이것으로 인해서 반도체 섹터 빅테크들이 전체적으로 상승을 했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반면에 일부 원자재가 기업은 물론 상승한 게 있지만 어제 니켈 다시 상승을 했습니다. 나머지 전반적으로는 원자재가 기업이 하락하는 그런 모습을 나타냈어요. 그래서 시장에서는 가장 핵심적인 화두는 이제는 5월 FNC 회의를 앞두고 인플레 지표가 둔화될 것이냐. 이게 핵심입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도 하나 나오는데요. 그리고 4월에 나올 CPI PC 이것이 둔화되면 결국은 연준이 매파적으로 지금 굉장히 강도 있게 긴축을 하려는 부분들을 완화하지 않겠냐. 그런데 이게 계속해서 높은 수치를 유지하고 있으면 결국은 경기는 두라에서 침체로 갈 수밖에 없다. 이렇게 확연하게 지금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바라보면서 시장은 진행이 되고 있는 거고 그런 과정 속에서 이슈에 따라서 시장이 움직이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제 미국 시장 코스피가 우리나라 시장은 코스피가 0.2% 하락을 했습니다. 2,729포인트 코스피가 0.13% 상승해서 마감을 했는데요. 어제 장 막판에 나스닥 선물이 올랐어요. 장의 선물이 올라서 우리 시장이 마지막에 그래도 코스피 낙폭을 줄이고 코스피가 플러스에 끝났습니다. 장중 내내 하락했던 이유는 프로그램 매도가 하루 종일 나왔습니다. 어제 하루 종일 나왔어요. 그래서 식총 상위 종국들이 코스피 공이 전반적으로 약했습니다. 그런데 수급을 보시면 개인들이 5천억 순매수고요. 개인들이 1조 순매수, 외국인이 1조 순매수, 기관이 1조 5,800억, 1.58조 순매도로 잡혀있는데 이것은 삼성전자 블럭딜 때문에 그렇습니다. 삼성전자 블럭딜에서 은행에서 판 것을 외국인들이 약 1조 정도 매수한 것으로 잡혀있습니다. 그래서 어제 외국인들이 1조 순매수로 잡혀있는데 이것은 삼성전자 한 종무이고요. 나머지는 전반적으로 팔았습니다. 그 수치를 이해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그러면 장중의 내내 프로그램 매도가 나왔으니까 시장을 주도할 수 있는 대형주나 아니면 특정한 섹터가 움직이고 이런 부분들이 아니었고요. 수산주, 중소형 건설주, 사료주, 원전 이런 종목들 중에서도 또 특히 그 섹터 안에서도, 그 테마 안에서도 저가주, 시총의 작은 주식들, 이런 종목들이 급등하는 그런 현상을 나타나고 있습니다. 일종의 밈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런데 사실은 주식시장에는 늘 이런 현상이 있었습니다. 시장이 약세일 때 이런 현상이 나타난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몇몇 종목들은 거의 점상으로 가고 있는 종목들도 나타나고 있어서 아마도 이런 쪽에 거래를 하시는 분들을 그리고 이런 쪽에 를 좋아하시는 분들은 지금은 매일매일 뉴스만 나오면 뭐가 급등할 수 있겠냐 이런 것들을 찾는 그런 분들이 제 주변에도 있으시더라고요. 그런데 이것은 소위 단기 변동성을 강하게 주는 종목들에 의한 단기 거래의 차원인 거고요. 전반적인 시작의 흐름은 아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어제 우리 소위에서 수산 얘기하셨잖아요. 올랐어? 네? 올랐냐고. 어제 다 상한가 갔잖아요. 그래서? 나는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얘기한 거야. 채소하고 고기 비싸지면 생선 먹어야지 뭐. 다른 거 있겠어? 그래서 한성 어제 또 동원. 그래? 상한가잖아 상한가. 어떻게 하실 거예요? 진짜로? 네. 샀어? 말씀 조심하셔야 돼. 아니 그럼 조심해. 세상에 이치라는 게 먹어야 사는데. 아니 뭐 공부도 엄청 올랐다며. 어제 수산. 사료 때문에 계기도 올랐다며. 나머지 물고기지 뭐. 와우. 장난 아니었죠 어제. 그래? 아 어제 그때 샀어야 되는데. 시장 흐름이 그렇죠. 예를 들어서 구제역이 발생을 하면 수산주가 급등하고 시장에서 그런 것들이 있죠. 그런데 그런 것들은 아주 길게 가지는 않았던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한 것들이기 때문에 우크라이나 전쟁이 장기적으로 지금 벌써 한 달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흐름이 좀 더 길어지고 있고 모두 다들 그쪽에 관심이 많이 있는 그런 상태이고 시장의 전체적인 흐름 자체는 여전히 지진부진한 상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은 뭐예요? 아이 그런 얘기 하지 마. 아이고 배가 뭐. 그런 정도 얘기도 못하니. 아니 그러니까 저도 이제 별로 믿지도 않고. 그냥 이제 저녁 방송에 이제 하는데 갑자기 오늘 움직인 섹터들을 보는데 갑자기 수산이 막 미친 듯이 오른 거예요. 와 깜짝 놀래갖고. 그런데 만약에 알았다 하더라도 시왕 얘기하다가 좀 다른 얘기지만. 프로님이 아침에 아침부터 상한가 종목도 있었고요. 시작하면서 20% 이상으로 올라가면서 상승을 한 종목들이 거의 대부분이 상한가 한 게요. 뭐 2, 3%에서 올라간 게 아니고. 그러면은 그걸 투자하기가 매수하기가 심리적으로는 굉장히 쉽지 않은 거고요. 그래서 그걸 또 잘하시는 분들이 또 따로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알겠습니다. 결과로는 좀 그렇지만 실제로 투자해서 그런 것들은 우리가 결과로는 좀 보지만. 아 저것도 내 수익 같고 이것도 내 수익 같고 하지만. 그렇지만 내가 직접 매수할 때는 그 순간적인 심리가 작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막상 투자해서는 그렇게 쉬운 부분은 아니다. 그 분주를 투자하는 게 말씀을 좀 드리면 되겠습니까? 시장 전망 후 투자 전략 말씀을 드리면서. 먼저 미국의 주요 빅테크 주들이 지난주에 저점을 형성했었거든요. 저점 대비, 지난주 저점 대비에 이렇게 보면, 가격을 보면요. 지난주 15일이 거의 비슷하게 저점이었어요. 애플이 15% 올랐고요. 지난주 15일부터 오른 폭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테슬라가 33%, 1,000달러 넘었습니다. 1,000달러 됐더라고요? 네, 1,013달러 됐고요. 엔비디아가 32%, 인텔이 16%, 마이크로테크놀로지 15% 올랐습니다. 그래서 이걸 오늘 좀 불러드린 이유는요. 제가 이번 주에 얼마 전에 애플이나 테슬라의 월봉차트, 월요일날 보여드렸죠? 월봉차트를 보여드리면서. 이들의 전체적인 장기적인 흐름은 이래야 하지 않았냐. 이런 말씀을 좀 드렸는데. 물론 결과론적으로 지금 얼마 많이 안 올라왔어요. 아직 정보 좀 못 갔지만 전반적인 흐름은 2016년에서 2018년도에 미국의 금리 인상 시기와 이들의 빅테크의 주가 흐름은 굉장히 유사하게 흐름을 가지고 있습니다. 즉, 어떤 게 유사하다고 말씀을 드리는 거냐면 금리 인상으로 한다고 하면 소위 성장주와 빅테크들이 당시 초기에 급락을 합니다. 사실 테슬라를 보면 1300달러에서 700달러니까 반토막 난 거지 않습니까? 다시 1013달러 왔는데 금리 인상을 한 다음에 이쪽에 타격을 받는 건 분명히 맞지만 조금 더 시간을 길게 해서 주봉이나 월봉을 보면 그때 이후에 다시 반등을 해서 또 주춤하다가 결국은 추세적으로 상승을 했더라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번에도 똑같이 그런 흐름으로 지금 현재는 진행이 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다른 점은 있죠. 다른 점은 그때는 전쟁이 없었죠. 그리고 코로나 바이러스가 없었습니다. 이번에는 우크라이나 전쟁과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한 공급망 차질로 인한 인플레이션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하고 지금하고 그때는 어떤 한 섹터나 2017년도에는 IT가 가장 강했잖아요. 그런 부분이 있었는데 이번에는 이런 인플레이션으로 인해서 원자재 섹터와 그리고 리오프닝 섹터 그러니까 코로나는 리오프닝 섹터 그리고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한 인플레는 원자재와 곡물 관련 섹터 이런 쪽도 같이 부각이 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한 섹터로 움직이는 게 아니고 전반적으로 아주 짧게 순환하면서 이쪽이 강했다 저쪽이 강했다 하는 그런 특징을 좀 보이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전체적인 시장은 오늘도 좀 오를 거라고 지금 예상이 되죠. 2715니까 2750포인트 돌파를 좀 기대를 해보고요. 그렇지만 시장이 하단에서 움직이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나라 환율이 강세로 확실하게 전환되거나 즉 추세 반전이 되거나 아니면 외국인들이 수급이 추세적으로 반전이 되는 이런 것들이 아직 되고 있지 않고 있기 때문에 시장은 전체적인 시장은 지금 하단에서 움직이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지금 말씀드린 이런 내용들 때문에 섹터별, 테마별, 종목별은 지금 순환하면서 강한 종목들이 나오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참고로 다음 주가 3월 말입니다. 그러면 분기 말에 삼성전자 잠적 실적 발표를 하겠죠. 그리고 미국도 실적 발표 시즌이 본격적으로 들어갑니다. 다음 주에 마이크론 테크놀로리 실적 발표가 있습니다. 나이키는 지난번에 실적 발표를 했는데 이렇게 본격적으로 실적 시즌으로 들어간다. 그럼 실적 발표 시즌에는 제가 여러 차례의 말씀을 보면서 말씀드렸는데 실적 시즌에 들어가면 종목장세가 됩니다. 실적에 따라 종목이 다 따로 움직이기 때문에 실적 장세에 들어가면 또 하나의 특징은 실적은 없는데 성장성이 굉장히 좋은 주식들 있잖아요. 이런 것들은 잠시 쉽니다. 쉬고 이 실적만 바라보고 움직이는 그런 특징을 좀 보이고 있어요. 이 실적은 4분기 실적이에요? 1분기 실적이죠. 3월인데 어떻게 실적이 나와요? 3월부터 시작된다라는 표현을 드리는 거고 4월에 1분기 실적 나오지 않습니까? 4월 초부터? 4월 초에 삼성전자가 딱 발표하잖아요. 삼성전자 실적 발표로부터 시작해서 이제 실적 시즌에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면 그 실적의 연동에서 시장이 움직이고 종목이 움직인다. 그런 표현을 드리는 겁니다. 아, 4월 1일이 다음 주군요? 네, 다음 주입니다. 굉장히 빨리 갔습니다. 3월인 줄? 아직 안 끝났는데 어떻게 실적을 하나 했더니. 뉴스 몇 가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좀 전에 말씀드린 어제 인텔과 엔비디아가 급등을 했는데요. 바이든과 인텔의 CEO가 반도체 지원법 의회 통과를 계속 압력을 넣고 있고 계속해서 이게 거론이 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우리 맨날 뉴스 얘기한 것처럼 인텔이 지금 대규모로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텔 중심의 반도체 성장을 추구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제조업을 다시 리쇼링하는 그런 정책을 지금 쓰고 있는 거죠. 그런 가운데 어제 엔비디아에서 인텔의 파운드리 사용을 고려하고 있다라는 언급 정도가 나왔어요. 이거 하나로 이 두 종목이 급등을 한 거예요. 그럼 중장기적으로 인텔이 이렇게 대규모 투자를 하고 있는 것은 실제로 인텔 파운드리에서 반도체가 나오는 것은 한 5년 정도 걸린다. 독일에서 나오는 것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었는데 중장기적으로 그런 부분들을 생각해 보면 반도체 시장에서 완성품들은 경쟁이 강화되지 않겠냐 이렇게 얘기를 했던 거거든요. 결국은 이런 흐름으로 계속 간다면 우려를 하는 것은 아시아에 있는 TSMC나 삼성전자 그 외에 메이커들의 점유율이 축소되는 게 아니냐. 그래서 우리나라에 미국이 어제 반도체가 급등했지만 우리나라에 이것이 똑같이 연동하면서 우리한테 호재는 정확히는 아니다. 이런 뉴스를 보고서 좀 읽어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걱정을 하기 시작했다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이쪽에 보고서들을 여러분 읽어보시면 이건 지금 당장은 아니에요. 아직 시간이 좀 남아 있습니다. 기술 격차도 있고 그리고 인텔의 공장이 완공되기 위해서 아직 시간이 걸려 있거든요. 그래서 당장의 문제는 아니지만 시장에서는 걱정을 하기 시작을 하면 반영을 꽤 오랜 시간에서도 반영을 하기 시작을 하거든요. 그러면서 눌려 있다가 또 호재가 나오면 또 올라왔다가 그다가 별거 호재 없으면 또 그걸 걱정하기 시작하고 이렇게 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향후에 인텔의 행보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우리나라 삼성전자가 이에 대응해서 어떤 행보를 갖는지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삼성전자 블록들이 있었다고 말씀드렸죠. 약 2천만 주 1조 3,720억 정도였고요. 주당 6만 8,800원. 할인율은 굉장히 낮았습니다. 그래서 크게 하락하는 그런 부분은 아니었습니다. 애플이 핀테크 스타트업 인수를 했다고 했죠. 영국의 뱅킹 스타트업 기술을 1.5억 달러에 인수를 했는데 애플이 금융 플랫폼 확장 얘기들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애플 카드도 있죠. 애플 페이도 있고요. 그래서 이런 얘기들이 계속 나오고 있는데 이런 것들은 왜 관심이 많으냐면 이런 겁니다. 애플이 금융 플랫폼 확장을 하면 거기에 벤더들에 들어가거나 같은 기술력을 갖고 있는 기업들의 섹터들이 움직임이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애플이 금융 플랫폼을 확장한다. 그러면 중국이나 우리나라나 다들 비슷하게 사업을 가져갈 거란 말입니다. 그러면 이 사업이 확장되는 꼴이 되는 거고 그럼 이 사업 안에 있는 핀테크에 있는 기술력이 있는 기업들은 이제 성장의 발판이 점심이 만들어지고 있는 것이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거 뉴스 혹시 아침에 하셨습니까? 제가 아침에 뉴스 안 못 들었는데 어제 저녁에 카카오게임즈 얘기요? 네. 이거 안 했습니다. 이거를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카카오게임즈의 오버헨크 우려 논란이 다시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을 잠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카카오게임즈가 작년에 3월 12월 5천억 정도를 발행을 했는데 전환가가 5만 2,100원입니다. 이게 다음 주부터 3월 31일부터 전환 가능한 시기가 도래했습니다. 그래서 어제 이것으로 인해서 카카오게임즈가 7% 하락했습니다. 어제 종가가 7만 4,900원입니다. 물론 회사에서는 원금 플러스 1%의 이자로 다시 매수할 콜옵션을 50% 가지고 있어요. 이거는 가지고는 있는데 지금 회사에서는 이해에 대해서 언급할 내용이 없다. 이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소액 주주들은 이거 사달라. 콜옵션을 해서 사달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게 전환돼서 매물로 나오면 안 되니까 이렇게 요구를 하고 있는데 지금 특별한 내용은 없다. 이렇게 정도 발표된 걸 제가 어제 봤는데요. 이게 지금 어느 정도 규모냐면 주식 전환 가능 물량이 전체 지분의 12.87% 정도입니다. 5천억 정도가 12.87%예요. 그런데 또 이런 얘기들을 합니다. 카카오 게임즈는 코스닥 150 종목이에요. 공매도 가능하네요. 네. 공매도 가능한 종목이기 때문에 아마도 12 매수자들은 대규모로 숫을 쳤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올해 2022년 공매도 규모가 3,600억이나 된다. 이런 걸 봐서는 그랬을 가능성이 높지 않냐. 그러면 12 매수자들이 숫을 해놓고 그다음에 주식으로 전환해서 얼마에? 5만 2,100원에 전환해서 그리고 나서 이것을 상환하지 시장의 매물로 내놓지 않을 것이다. 라는 반론의 얘기들이 지금 돌아다니고 있습니다. 그런 얘기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매물이 생각보다 그렇게 많지는 않을 수 있다라는 얘기들도 있는데 정프로 지금 박 부장님이 얘기한 거 이해하셨어요? 지금 제가 이해한 게 저는 당연히 이해했죠. 그게 아니라 듣는 분들이 다 충분히 이해하셨을까를 제가 지금 고민 중이십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조금 더 편하게 설명을 드릴까요? 해봐요. 그러니까 일단 나중에 일정 기간이 지나서 주식으로 전환할 수 있는 채권을 5,200억 어치를 2021년에 발행을 했다는 거 아닙니까? 5,000억 원어치를 발행을 했고 그 전환가가 5만 2,100원 그러니까 5만 2,100원으로 나중에 주식 전환할 수 있는 걸 발행을 했잖아요. 그다음에 이제 그거 만료된 시점이 이제 다 돌아왔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그 돈을 빌려준 사람은 이제 돈으로 다시 받거나 아니면 주식으로 전환해서 받을 수가 있는데 여기까지는 맞죠? 숙숙 얘기가 길어지는 거 보니까 시간 때우는 것 같다. 그래서 이제 여기서 숙숙 얘기가 나올 때부터 약간 좀 어려워질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예를 들면 3월 31일이에요. 전환 청구 가능일이 지금 며칠 안 남았잖아. 그럼 미리 빌려가지고 때리고 때리면 전환 신청 왜 때리냐면 전환 신청을 하면 공매도를 때린다는 거죠. 전환 신청을 하면 그 기간이 걸려요. 회사에서 어떻게 해주냐에 따라서 최장 2주도 걸리고 그러거든. 그러면 이게 전환 신청했어? 그럼 그 기간 동안에 리스크가 있거든. 쭉 빠져버릴 수가 있지. 왜? 엄청난 물량을 같이 전환 신청해버리면 수급이 깨지니까. 그러니까 머리 좋은 사람들은 미리 빌려놓아서 그걸 시장에다 판 다음에 전환 신청하면 주식이 나오잖아. 그걸로 갚아버린다는 거야. 그러면 지금 예를 들어 현재가 7만 얼마 정도 7만 5천 원이라고 치고 7만 5천 원에 팔고 그렇지. 빌려서 팔고 전환 신청하면 5만 몇 천 원에 들어오죠. 5만 2천 원에 들어오죠. 그러니까 주당 2만 얼마씩 이렇게 먹는다는군요. 그렇게 있고 차익거래가 되는 거죠. 그게 전형적인 차익거래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계속해왔는데 우리가 사실 이 방송에서 저도 두 차례 언급을 드린 것 같은데 이거 자체가 위법이냐 불법이냐 이런 걸 다 떠나서 전환세체와 공매도로 인한 기업들은 전환세체를 발행을 많이 하죠. 돈이 필요하니까. 특히 성장주들이 많이 발행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 소액주주들하고 이해상충이 있는 부분이 아닌가라는 문제제기를 계속하는 거죠. 이런 게 계속 벌어지고 있기 때문에 제가 몇 개월 전에 말씀드린 것 같은데 그래서 시비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공매도 하지 못하게 해야 되는 게 아니냐 그런 얘기를 제가 한 기억이 있는데 그런데 직접 하지 않아도 다른 쪽으로 하고 어떤 방법으로든 하겠죠. 공약사항이 있지 않았나 어떤 상황에서 이걸 할 것 같은데 그런데 왜 제가 이걸 다시 한번 가져와서 말씀드렸냐면 늘 말씀드리지만 이 종목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건 아니고요. 이런 사례를 들면서 말씀드리는 것은 우리 코스닥에 있는 성장주들이 있지 않습니까 성장주들이 은행에서 돈을 빌리기가 쉽지 않습니다. 지금 재무구조가 그 정도가 아닌 기업들이 많아요. 그러면 유상진야를 해야 되는데 유상진야도 쉽지 않거나 그런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시비 발행을 가장 많이 합니다. 흔하게 합니다. 시비 발행을요. 시비 발행을 해서 그걸 발행을 해서 그것도 재산자 배정으로 많이 해요. 사모로 하든지 재산자 배정으로 불투정 다수하게 다 하는 게 아니고 제가 어떤 사람한테만 주는 겁니다. 혜택을 주는 거예요. 물론 회사 입장에서는 그 돈을 받아서 회사의 성장과 성장의 발판을 마련하는 거니까 돈을 구해오는 재무조달을 한 거지 않습니까 회사 입장은 당연히 해야 되는 행위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그렇게 해서 회사가 성장을 해서 주가가 올랐어요. 주가가 올랐는데 이 시비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낮은 가격에 전환할 수 있는 권리를 계속 갖고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항상 500 이수가 있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언제든지 시비 전환해서 매물이 나올 수 있다는 거거든요. 이거는 지금 일회성으로 이렇지만 우리 콜스닥 종목들의 성장주의 기술주들이나 성장주를 보면 거의 두 달에 한 번씩 시비 전환이 계속 나오는 종목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회사가 이익이 늘고 기술이 좋다고 계속 보고서가 나와도 주가는 계속해서 시비 전환이 나와서 계속 파는 거죠. 그 사람들은 계속 돈을 벌면서 파는 거죠. 그러니까 이 주식의 기술이나 이익을 보고서 투자한 우리 투자자의 입장에서는 이거 좋다고 하는데 올라가면 매물 받고 올라가면 매물 받고 이런 일들이 굉장히 많이 발생을 하고 있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서 근본적으로 이 자체에 대해서 문제지 삼거나 이럴 수는 없는데 방법론이나 또는 좀 기술적으로 또는 좀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전환 시비 발행을 과거에 얼만큼 했고 또 언제부터 전환될 수 있는가는 우리 재무제표나 사업보고서에 나와 있긴 합니다. 그런데 우리 개인 투자들이 그걸 보고서 투자하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어떤 일이 많이 닥치냐면 그냥 투자했다가 막 매물 받고 내려와요. 기관들이 매물에서. 이거 대체 왜 그러지? 아무리 찾아봐도 이유가 없어. 나중에 보니까 시비 전환했다라는 거예요. 이런 일들이 많이 발생을 돼서 이걸 굉장히 투명하게 해야 되고 그리고 기술적으로 어떤 방법이 좀 있어야 되지 않냐. 이게 대주주나 이사회가 그냥 시비를 특정인에게 반영할 수도 있어요? 그냥? 그건 당연히 할 수 있죠. 제3자 배정이라는 게 위법이 아니고 그렇게 통상하는데 투자자 여러분들이 어떤 개별 기업에 투자하실 때 지금 박병창 부장께서 말씀하시는 오버행 이슈. 그러니까 어떤 특정한 물량이 잠재적으로 매물 출애할 수 있다고 생각되어지면 안 올라가죠. 그래서 꼭 뭘 보셔야 되냐면 뉴스나 공시사항을 보시고 전환사체 혹은 신주인수권 사체의 발행 실적을 꼭 보셔야 돼요. 그건 실제로 언제든지 유상증자 행위가 일어날 수 있다라는 걸로 보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발행이 어느 규모로 있었고 언제 만기가 되고 또 이게 전환가가 중요하죠. 전환가가 얼마냐. 예를 들면 지금 2만 원인데 전환가가 10만 원이에요. 이거 걱정 안 하셔도 되지. 그렇잖아요. 전환 안 될 테니까. 그런데 지금 2만 원인데 전환가가 8천 원. 1만 5천 원이다. 이거는 엄청나게 민감하죠. 여차지감은 나오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점검을 꼭 해보시고 또 제도적으로도 아까 말씀하신 그건 아마 제도 정비를 하고 있는 중인 것 같은데 시비홀더들은 공매도를 못 치게 하는 그런 거. 지난번에 하나는 된 건 뭐냐면 갑자기 용호 생각이 안 나요. 아래로 전환가가 계속 바꿀 수 있지 않습니까? 리픽싱. 이걸 위로도 하게끔 바꿨지 않습니까? 그렇게 바꿨는데. 전환사체 투자 매력이 뚝 떨어져 버렸죠. 이런 일들이 계속 있어서 이거는 뭐 세계적으로 다 있는 일들이고 위법이나 불법 이런 부분은 분명히 아니지만 어쩌면 우리가 조심해야 될 부분이기도 해요. 그런데 제가 왜 이 얘기를 나올 때마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냐면 저는 그런 안타까운 마음이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중소형 기업의 기술력이 있는 기업들이 정말 성장했으면 좋겠는데 스타트업 기업들이 전 세계의 글로벌 기업이 되는 그래야지 우리 주위 투자자들도 거기에 연동하면 투자하면서 정말 성과를 낼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들이 돈이 없어요. 돈이 없으니 시비 발행을 계속하고 이런 일이 벌어지는데 결국은 주가 좀 올라가면 계속 매물이 전환되고 매물 나오고 이러니까 투자자들이 우리 개인 투자자들이 그런데 돈 없어서 시비 발행 많이 한 기업들은 아예 투자하면 안 돼. 이런 인식이 굉장히 많이 깔려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인식이 계속 깔려 있으면 시비 발행 많이 한 주식은 투자자가 참여를 안 하는 거고 그리고 그렇다고 시비 발행 안 할 수도 없고 돈은 필요하고 그런 딜레마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좀 답답한 마음에 이런 내용이 나오면 자주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에 PC 발표 하나 있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리고 마이크론 테크론 실적 발표가 굉장히 중요하다 이거 말씀을 드리겠고요. 오늘 이 정도 23분 됐는데 어떻게 할까요? 한 꼭지만 더 할까요? 한 꼭지만. 꼭지가 아니고 이거 이렇게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오늘 오랜만에 그냥 거래 투자 아이디어 하나 또 말씀을 드리면 어쨌든 잠깐 말씀을 드렸는데 화면을 한번 보시면요.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단기 거래. 단기는 투자라고 표현하지 않습니다. 단기 트레이드라는 표현을 하고요. 중기 투자, 장기 투자, 중장기 투자라고 표현을 하는데 제가 구분을 좀 했습니다. 어떤 매매 기법으로 투자를 하냐면 스캘핑, 데이트리딩, 스윙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이 단기 거래를 하는 사람들은 시세와 단기 이슈로 움직이는 거래를 합니다. 소위 테마주들, 지금 움직이는 종목들. 이런 종목들은 거의 대부분 단기 거래를 하겠죠. 이렇게 움직이는 종목들, 시세가 급변하고 단기 이슈에서 움직이는 종목을 나는 장기 투자할 거야. 이러신 분은 없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런 주식을 올라가서 사서 물려서 내가 장기 투자로 간다. 이건 안 된다는 표현을 하는 거예요. 제 표현은 지금요. 중기 투자는 오멘텀이나 사이클링 투자를 하는데 분기별로 실적 발표를 하지 않습니까? 또 산업 사이클의 변화가 생겨요. 금리에 따라서. 거기에 따라서 거래를 하는 거죠. 중기적인 투자라고 봅니다. 보통 중기적 투자라고 하면 수개월, 몇 개월에서 반년 이 정도를 투자를 얘기를 하는데 또 한 가지는 장기 투자이지 않습니까? 장기 투자는 기업의 성장 파이플라인이나 배당의 투자를 하는 주식 저축의 개념의 투자를 장기 투자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다 아시는 내용을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데 오늘 말씀드리고 싶었던 것은 그 밑에 있는 두 줄입니다. 하나는 자신의 성향과 작은 규모, 작은 용도, 운영 기간에 따라서 선택을 해서 어떤 것을 해야 된다는 거죠. 어떤 표현을 드리는 거냐면요. 우리 코인을 제가 요즘에 많이 생각을 해보면 코인이 초창기에 이렇게 비트코인이 될 것이라고 많이 회자됐고 우리는 많이 들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비트코인을 초기에 투자한 사람들은 정말 엄청난 부자가 됐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때 비트코인에 투자할 수 있었던 사람들은 어떤 성향이었냐. 그 사람들이 투자한 돈은 어떤 돈들이었냐는 분명히 다를 거라는 결론을 생각하게 됐어요. 주식 투자도 삼성전자를 투자하는 사람하고 코스닥에 지금 예를 들어서 아까 말씀하신 어차피 상한가 갔던 수산물 이거 투자하는 사람하고는 성향 자체가 달라요.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늘 삼성전자를 투자하고 그리고 나는 코스닥은 싫어. 변동성 크는 건 싫어. 그래서 대형주 위주로 투자했던 분이 그렇게 급변동하는 걸 보면서 지금은 단기적으로 이런 걸 해야 되는 거라면서 전문가가 얘기하는 얘기를 듣고 이걸 버려서 이걸 투자한다. 이거 안 된다는 얘기예요. 성향 자체가 다르기 때문에 나중에 또 한 번 설명을 길게 들리는 시간이 있으면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더 좋은 투자법은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자신에 맞는 투자법이 최선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우리 가끔 보면 이걸로 말씀을 끝내겠습니다. 댓글에 가끔 보면 저는 이게 보이진 않지만 이런 얘기 많이 하지 않습니까? 주식은 파는 게 아니야. 장기 투자해야 돼. 한동안 그게 대세였어요. 그렇게 얘기하는 목소리가 컸습니다. 그러다 시장이 안 좋으니까 무슨 그런 게 어렸어. 무조건 단기 거래 장땡 얘기 제일 좋아.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런데 그런 건 없습니다. 어떤 사람은 단기 거래가 맞는 거고 스케일포인 데이트레이딩 해가지고 수십억 수백억 걸어서 아직도 투자하는 사람들도 있고요. 어떤 분은 장기 투자로 큰 수익을 낸 사람도 있고 모두 다 다르거든요. 그래서 다양한 투자법이 있고 다양한 투자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주위 시장에서는 변독성이 생기고 거래가 생기는 거고 그 안에서 실차익도 이루어지고 이런 게 있는 거지 어떤 하나만 가지고 투자를 하는 건 분명히 아니거든요. 그래서 자신한테 내 성향에 맞는 투자법이나 그리고 지금 상황을 어떤가 이런 것들을 고려하는 것이 진짜 중요하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좋은 말씀까지 주신 교보증권의 박병창 부장님 대단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디지털 세계에서는 사실 뭐랄까 소유권이라는 개념이 좀 희박하잖아요. 복사가 너무 간편하니까 이거를 이제 보장해 줄 수 있는 굉장히 신기술이다. 지구를 잘게 쪼개 땅을 사고 팔 수 있는 메타버스 플랫폼. 3만 원에 팔린 프랑스 에펠탑은 지금 170만 원이 됐습니다. 디지털 아티스트 비풀의 한 작품이 지난달 팔린 가격은 787억 원. 그리고 게임 캐릭터 성형을 통해 월 천만 원을 버는 크리에이터의 등장까지 새롭게 펼쳐지는 세상에 대한 전망과 리스크를 담았습니다. 여러분도 메타 리치를 꿈꾸신다면 변화의 흐름에 올라타보세요. 그냥 살다 보면 지나갈 수 있지만 그냥 한 번쯤은 들어봐도 괜찮아 매일 함께하는 3%가 있잖아 오늘도 경제에 신들에게 물어봐 지금까지 신선한 경제였습니다. 다음 시간에 만나요. kryimp